6시 54분 퇴근 7시 임박인데 왔습니다 왜냐 어 바잉 제품 공지사 안녕하세요 네 얼른 보여드리고 가야 될 게 있어 가지고 겨울하면 아이템들이 얼른 준비 하셔야죠 목도리로도 이용할 수 있고 후드티로도 이용할 수 있고 그냥 어 밋밋한 소재를 밋밋한 소재인데 그냥 멋주기도 좋은 그런 제품을 얼른 보여드리려고 잠깐 왔어요 얼른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바잉 제품이구요 시중에 말씀하시는 바라클라바라고 하는 제품이세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실 바라클라바인데 어 제가 바잉한 제품이긴 하지만 그래도 원단도 괜찮고 그리고 도톰하고 휘뚜루마뚜루 멋내기도 괜찮으신 어 그런 바라클라바 메리니 보여드리려고 해서 얼른 잠깐 왔어요 5분 남았어요 퇴근 임박입니다 네 어 컬러는 아이보리 그레이 블랙 색컬러 나와요 안녕하세요 색컬러 나오시는데 어 아 어떻게 하세요 얼른 말 보이죠 일단은 어떤 옷이든 다 잘 어울립니다 저희 제품들하고 다 코디했을 때 뭐든 다 괜찮으셔가지고 지금 매장에 오신 분들은 이 제품을 가져가시더라구요 어 후드 사이즈도 되게 큼지막해서 얼굴이 작아보이는 효과 얼굴이 아주 작아보이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바라클라바도 시중에 되게 많은데 어 메리에는 원단이다 그런 제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어 도톰하고 되게 허력소 많은 어 머플러 처럼도 사용하고 그냥 이렇게 추워지시면 그냥 패딩 점퍼나 코트나 이런거에 그냥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이렇게 염려도 예쁜 것 같아요 보시면 사이즈 보이시죠 지금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아이보리 컬러 하셨구요 에디에는 그레이 컬러 자 블랙 컬러입니다 블랙 컬러 어 세컬러 다 괜찮아요 세컬러 다 왜냐면은 컬러들이 겨울 되시면 컬러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근데 다 어울릴 수 있는 아이보리 컬러 그레이 컬러 맨투맨 셋업과도 정말 잘 어울리실 컬러세요 컬러는 지금 보시면 으악! 화면에 보이는 그 컬러 지금 그녀를 찍히고 있거든요 어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바라클럽은 되게 시중에도 많이 보이실 텐데 어떤 제품은 여기 똑딱이가 있고 어떤 제품은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이 친구는 지금 이 모델처럼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레이어드 하기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자켓들 뭐 점퍼들 있으실 때 이렇게 레이어드 안쪽으로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안쪽으로 넣으셔가지고 어? 거꾸로 했나? 보시면 되게 자라클럽은 되게 종류 많습니다 많은데 메리에니 바잉에니 바잉에니 바잉을 이 제품은 이렇게 생겼어요 어? 일단은 사이즈가 괜찮아요 사이즈도 괜찮고 그리고 원단 자체도 뭐 모풀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 원단이 아닌 것 같아서 바잉 했는데 휘뚜루 낫뚜루 이렇게 무언가 차를 입은 듯한 느낌에서도 괜찮고 보시면 요즘 되게 한파주이고 있어가지고 되게 추우시잖아요 이거 왜 벗고 했었어야 됐나? 어? 됐나요? 이렇게 넣어둬야 된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은근슬쩍 아 얘가 없어야 됐나? 얘가 없다고 쳤을 때 이렇게 은근슬쩍 이렇게 보이거든요 지금 스팀을 안해서 그런 건데 이렇게 은근슬쩍 이렇게 살포시 보이는 이런 느낌도 괜찮아요 이 친구처럼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것도 괜찮아요 약간 머플러 느낌? 이렇게 숄드른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지금처럼 한파주의보가 있는 날은 이렇게 여미셔 가지고 코트에도 괜찮고 그리고 바라 가격 4만 5천원입니다 4만 5천원입니다 일단은 바라클라버 시중에 뭐 되게 많으실 거예요 제품도 많으시고 원단도 많으실 건데 메리앤은 메리앤이 바행한 제품은 메리앤이 시급한 제품은 원단 좋은 친구들을 되게 많이 바행하기 때문에 이 친구 괜찮습니다 마스크를 제가 왜 메인사지에 마스크를 안 하고 있냐면 답답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메리앤은 얼굴에 노출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거의 라운딩 가시는 분들도 이거 한번 쓰시더니 잘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추우실 때 그냥 막 염여 주시면 돼요 3번 매듭 지어도 되고 4번 해도 되고 제가 머리가 길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 정도는 다 덮어집니다 그레이는 그레이더로 예쁘고 아이보리더로 예쁘고 뭐든지 다 가능해요 코트, 핸드메이드 코트, 점퍼, 패딩 점퍼 패딩 점퍼 해도 괜찮고요 그냥 이렇게 아예 제가 플래시로 해 드릴게요 얘로 한번 플래시로 해 드릴까요 아니 저로 할게요 플래시 갑니다 제가 플래시로 해 드릴 거니까 수량은 제가 넉넉하게 할 거니까 주문해 주시면 돼요 45,000원입니다 45,000원이에요 수량 빨리 주문하시면 빨리 보내드리니까 45,000원 네 제가 플래시로 해 드렸으니까 맘에 드시면 해 주시면 되세요 빨리 주문하셔야지 제가 빨리 해 드리니까 보시면 이 정도 사이즈는 제 키가 150 어? 제 키? 뭐 이 사이즈로 중요하지 않으시죠? 그냥 이렇게 쓸 때 제 키가 156인데 제 키가 156인데 이 정도 되네요? 뭐야 내 키야? 그리고 이 친구는 풀로도 되고 얘가 뒤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판이 어디냐면 이렇게 앞판이에요 이런 식으로 뒤라고 생각했을 때 뒷부분이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이게 뒷부분이에요 블랙은 뭐 기본이라서 블랙은 뭐 기본이라서 기본이라서 퇴근 시간이 지났네요 이제 가겠습니다 블랙까지 해드리고 이렇게 슬쩍슬쩍 보여도 보이세요? 보이시죠? 제가 차콜 셋업을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슬쩍슬쩍씩 보여도 괜찮아요 이렇게 레이어드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다. 두루두루 아마 잘 사용하실 것 같아요 두번에 가면서 안녕하세요 네, 각각에서 원단 보여드릴까요? 그냥 니트 짜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니트 짜임 아빠 처리 정말 잘 되었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뭐가 좋냐면 머리가 작아보이는 거니까 메리에는 머리가 크니까 제가 한 번씩 그런 말씀을 드려요 매장에 오신다는 분은 타지역에서 오신다는 분이 계세요 아실건데 미리 말씀해주세요 실망하실까봐 자, 후드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머리가 작아보이는 효과가 너무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도둑 같나요? 도둑? 도둑 같나요? 네, 가겠습니다. 저도 퇴근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득템할 애들은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퇴근 전에 잠깐 보셔서 보시라고 왔어요 보시고 플래시 해드렸으니까 그걸로 결제하시면 되세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아이오